안녕하세요. 저는 MSTEC 대표이사 박상민입니다. 저희는 UV설비에 관련된 전문업체로서 UV경화기, UV램프, UV세정기, UVLED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UV경화기뿐만 아니라 UV램프까지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타사보다도 높은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타사보다도 넓은 2300mm, 2400mm까지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했고 적은 온도에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초조원 제품 생산 설비까지도 개발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설비에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계속적인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국내 납품뿐 아니라 중국을 위주로 해왔고 중국, 동남아, 또 서남아시아까지 제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것은 중국 시장이 제일 크지만 앞으로도 버트남이라든지 인도 쪽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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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